올라올 수 있어? 안녕하세요! 전설 있구나 와우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의 맛있는 튀기모덤을 사실 수 있습니다! 아 뜨거워 노잉적사람들 그때는 확실하게 빌드제로 하겠다 간다 제가 아 Shot 뭐야 뭐야 아잇 내가 하면 뭔가 어정쩡하냐 아~~바보 어라?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라쿠 백작부인 뭐야 이거? 뭔 스킨이야? 나 진짜 갖고 싶은데? 나중에 나오는 스킨인가? 아시는 분? 어? 신압무기! 이거 충격파 발사기 있으니까 굳이 그 이거 로켓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어머나 무서워요 풍타님 안녕하세요 How are you today? Oh I'm so tired I went to work And Went to work tomorrow also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려나? 이해 못 할 것 같은데? 이해 못 할 것 같은데? 땡 아하 올라올 수 있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전설 있구나 와우 키나 세개 cried 찹 고고 아하 고독 글 가 흐어 오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우 노우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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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눈 엘반데 안 맞는거 아 좋습니다 신화 세계로 1등 최저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믿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